65인치 4K TV를 65만원에 샀다고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제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을 입수했습니다 저희 이제 제 신혼집이 될 집인데 얼마 전에 코스트코를 갔다가 TV를 하나 질렀어요 정말로 뽐뿌가 와서 질렀어 일단 65인치예요 4K예요 그리고 HDR이 돼요 유튜브, 넷플릭스가 돼요 지금 현존하는 거 다 되죠? 브랜드가 TCL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작년 12월 코스트코 TV 대란의 주인공인 제품인데 이번 연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어왔죠 가격은 65만원 근데 이거 행사 들어가기 전에도 79만 9천원인가 89만 9천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90만원 정도에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한 이틀 고민하고 딱 갔는데 65만원인 거야 주세요! 했지 그래서 이 제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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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땀나는 거 봐 자, 이 제품이에요 집이 좀 더러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 제품인데 브랜드는 TCL이라는 제품이고 구입처는 코스트코입니다 자, 뜯어봐야죠 아, 조심해야 돼 또 이렇게 촐렁촐렁촐렁촐렁 대다가 손, 손 날려먹는 거야 제가 오늘 촐렁촐렁 대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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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혔잖아 너무 아프 죽겠어 자, 다시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TCL, 구입처는 코스트코 4KUHD, 스마트 TV 거기다가 HDR로 색감 끝내주고 넷플릭스, 유튜브 다 가능하고 65인치 써 있죠? 여기 너무 좋아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걸로 저는 제 영상을 볼 겁니다 유튜브로 자, 반대편은 뭐가 있나? 반대편도 똑같아 그리고 모델명은 65P gå 지금 이 모델명이에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배송받은지는 꽤 오래 지났는데 제가 뜯어보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내가 인생에 4KTV를 사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 힘들어 이런 게 밖에 있어서 일단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이상한 다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다리도 놓고 다리도 또 들어있네 놓고 오우 와 얇다 아 진짜 얇다 어 이거 어떻게 빼지 근데 어 어 어 아 나 잘 모르겠어 나 무서워 그럴 땐 잘 모를 땐 이렇게 열면 돼 여러분들 잘 모르면 이렇게 열면 돼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두 사람이 함께 옮기시기 바랍니다 액정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것처럼 액정을 잡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서 옆면과 밑면을 잡고 탁자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래 야 이거 진짜 액정을 해먹는 사람이 있나보구나 조심해야겠다 아 뭐 개봉기가 이렇게 힘들어 우와 진짜 얇다 야 무서워 이거 이 정도면 무서운데? 아 그냥 그냥 이 상태로 돌릴게요 이거 짠 어우 티비 진짜 크다 그죠 자기 얼굴 나온다? 아니야 이제 이제부터 자 나사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아 잡아요 잡아요 그렇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 당신 키만하다 야 이거 그냥 서서 할게요 이게 편하겠네 자 이렇게 키나서는 일단 끝났고 뭐 없죠 여기? 자 자 오 여러분 와 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땀나는 거 보여요 진짜 와 아 아 아이고 힘들어 리모컨이 같이 들어있고요 리모컨이 이야 리모컨에 여기 보면은 아예 대놓고 넷플릭스라고 써있네 넷플릭스 보게끔 나온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뿅 열면은 밑에 건전지를 넣게 돼 있네요 이런게 있네 아 잘 움직입니다 한국어 나는 한국인이니까 환경 홈 집 홈이죠 대한민국 이용약관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 동이 동이 나 너 이름 거실하면 안되지 야 뒤로 뒤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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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